네 제일 워치입니다 오늘 소개 될 제품은 오리엔트 시계구요 오리엔트 스타 모델입니다 제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스틸 모델의 흰판 모델을 리뷰해 드렸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이 모델은 로즈골드 케이스의 가죽 모델인데 다이얼 같은 경우는 얼핏 봐서는 흰판 이지만 약간 밝은 톤의 아이보리 느낌이 좀 더 나구요 블루엔즈 아라비아 써준 그런 모델입니다 흰판 스틸 같은 경우는 인덱스도 아무래도 그 네이비 색상이고 다이얼도 완연하게 흰색이다 보니까 조금 현대적인 느낌이 난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더 빈티지한 느낌이 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죽 모델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골드 느낌의 케이스 소재를 써주다 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은 이 제품에 이 제품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스펙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38.7mm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드레스 워치 사이즈인 걸 볼 수가 있구요 그리고 로우트라우드 46mm 라서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이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모델인 것 같아요 밴드 같은 경우는 브라운 컬러를 써줬는데 지금 화면에서는 조금 어둡게 보이거든요 근데 화면보다는 조금 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다크 브라운은 다크 브라운 이구요 아무래도 이 모델이 지금 화면에 잘 잡기가 좀 어려워서 리뷰를 미뤄왔던 것도 사실인데 역시나 좀 그 제 느낌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밴드 폭은 20mm 인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많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16mm 구요 그리고 보통은 긴 줄이 밑에 달리는데 이 시계 같은 경우는 버클 쪽이 아래쪽으로 달렸거든요 그래서 세이코 프리미어도 이 방식으로 채택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뭐 IWC 모델도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어색할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시계 한번 용도를 빼서 이렇게 돌려면 이렇게 시분반을 맞출 수 있구요 핸즈 같은 경우는 리프 핸즈 인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12시 방향에 그 파워 게이지가 있는데 한번 수동으로 감아서 충전이 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감을 때마다 좀 더 핸즈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구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빨리 감다 보면은 그 감는 속도보다 핸즈 속도가 느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인딩 하실 때는 지금 여기 50시간 이 글씨 쪽에서 한두 칸 정도 아래까지만 해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수동시계든 오토시계든 너무 많이 태엽을 감다 보면은 리버스 휠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부품이 또 비싸기 때문에 비싼 돈 내고 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토시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스 휠이 망가지면 증상이 뭐냐면 이렇게 감았을 때 그 로터가 그 같이 감기거든요 같이 윙 하면서 감기는데 그런 느낌이 있으면 내 시계가 리버스 휠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계를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아무래도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크로노 시계는 아니지만 이 스몰 세컨 부분이랑 파워 게이지랑 날짜의 조화가 되게 잘 어우러진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7cm 손목에도 되게 딱 안정감 있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F6G42 메이드 인 재팬 무브먼트를 사용을 해줬구요 그리고 이런 저가 오리엔트에선 그래도 고가죠 중저가 시계 가격대에서 듀얼 사파이어 글라스를 채택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밋밋한 플랫한 사파이어가 아니라 굴고 있는 사파이어를 써준 것도 시계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주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시계를 좀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 안쪽은 시스로 백인 걸 볼 수가 있구요 수동 시계는 아니기 때문에 로터도 같이 있습니다 드라이엄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또 골드에 이제 청판 모델도 있거든요 로즈골드 그래서 이제 그 모델 같은 경우는 특정 각도에서 약간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인덱스는 지금 같은 금색이라서 약간은 좀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 형태가 아니라 숫자라서 좀 더 인지하기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원래 블렌즈도 좀 잘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조명 안에 있을 때만 좀 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리엔트 스타모델 리뷰를 좀 해드렸구요 다음번에 또 더 다양한 시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